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어디 올라가는 건가? 어디 올라가는 건가? 그럼요. 욕했네. 안 올라가죠? 오늘 고승의 주역인 인고수 3짜리 유닛을 잡은 우정훈입니다. 형이 무치잖아. 상쾌해. 상쾌해. 형 잘했다고 한 마디 해봐. 저 알았어요. 그딴 거 말고 가시 뿌리지 마. 가시 뿌리지 마. 형 잘했다고 진심으로 한 마디 해봐. 최고였어요. 최고의 오해인이었어. 이겼으면 됐어. 이겼으면 됐어. 이겼으면 됐어. 최고예요. 0경기였어. 최고예요. 최고예요. 내가 예언했다니까. 뭘 예언해요? 뒷담화 찍을 때 뒷담화 찍을 때 내가 1킬밖에 못하거나 내가 2킬밖에 못하면 이겼으면 우리 팀이 힘들게 우승한다고 했어. 그건 좀. 아무튼. 우리 형은 똑같네. 우리 형은. 그치? 응. 오늘은 우승의 주역. 이영호 선수입니다. 여보. 뭐가 그렇게 좋다고 쳐 웃어. 아니 그냥 처음. 처음 말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. 아하. 카메라 있다고 깍지지 마. 아니요. 네. 공원님. 공원님 계시니? 네. 공원님 계시니? 미안. 이겼어. 아하. 이겼어. 이겼어. 김민철. 다시 안 됐어요? 어디서? 카운터? 김민철? 웅진? 네. 몰라. 그러면 셀프카메라 이만. 뿅!